안녕하세요 신지니트 입니다 오늘은 여름 실 두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새로운 실은 이거하고 이거 두개인데 기존에 있던 실하고 색상 비교를 위해서 같이 진열을 했습니다 삼삼콩 5번 이구요 이거는 일본제 일제의 면사 에요 핑크 계열인데 기존에 이제 3288번 이 컬러가 있었잖아요 이거보다 연한 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핑크의 그 코랄 느낌이 이거보다는 살짝 있는 그러니까 이 색이 연해지면 이 컬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배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완전 핑크는 아니고 코랄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태리의 면사 인데 연한 하늘색 계열 이에요 근데 약간 톤 다운된 약간 탁한 느낌의 톤 다운된 하늘색 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3300번은 하늘색이라도 되게 맑은 느낌의 하늘색 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하면서 살짝 톤이 다운된 하늘색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3289번인데 이거는 회색 계열 이죠 예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런 정도의 차이 어쨌든 얘는 하늘색 계열 이에요 연한 하늘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